렉사! 아하하하하 야 이거 공장 말채자를 넣으라고 한 사람 대박이다 진짜 패거리는 확실히 있어야겠죠? 패거리는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 남가 찍어주고 그냥 패거리 갖다가 멀록도 기대할 수 있고 언씨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패거리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일어나 렉사 깨졌잖아 크툰이 없는 공부정신이 물끌었는군요 도발을 해 볼까 이게 정리될까 크툰이 아아 망할 돼지같은 으아악 으아악 돼지 맞지 돼지는 맞는데 넘들이 계획을 망쳐놓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아 그래 드로우 왕창 보자 그러면 해보자 해보자 해봐 드로우 왕창 보죠 야아 주인공 나오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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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외선 물땅 아, 몰라. 내가 개판을 보여줘. 멀쩍이다! 으하하하! 갈축을 시작하자! 아, 이건... 한 갓 마셔, 친구다! 한 번 더... 이걸로 정리를 하고... 요거는... 요거를 이제 쓰냐 마냐인데, 화신을 하나 더 깔아둘게, 그냥. 이거 화신을 하나 더 깔아두고... 상대가 떠났습니다! 어? 하... 야, 이거 유티오다! 유티오야, 이거! 야! 야! 하... 나...